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용우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단전했던 남북통신선이 오늘 전면 복원됐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만이죠.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친설을 주고받았고 양측 실무진들도 긴밀히 접촉을 했습니다. 오늘 통신선 보고는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는 큰 그림의 출발점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문점에 유리 칸막이와 마이크 등을 이용해 대화할 수 있는 방역회담장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보건 기자가 먼저 단독 보도합니다. 오전 10시를 기해 복원된 통신연락서는 통일부가 운영하는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이 운영하는 동해와 서해라인 등 4곳이고 정상 간 직통한 라인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던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끊은 지 13개월 만입니다.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설을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친설을 10여 차례 주고받았고 지난 주말 최종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과 북한의 대남 총괄부서 간 긴밀한 협의도 병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오늘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화상실무회담, 대면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북 관계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TV조선에 방역을 전제로 판문점에 대면 방역회담장을 만들 계획이라며 유리칸막이가 설치된 회담장에 양정상이 각자의 출입문을 통해 입장한 뒤 얼굴을 마주하고 마이크로 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양정상 간 대면 접촉과 화상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했지만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TV조선에 실무대화와 협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북측의 화상통신시스템 설치부터 먼저 제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